시골집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거실 겸 부엌이네요 여기 안방입니다 여기 작은 방이에요 중간방이에요 여기가 거실 겸 부엌이 지금 시작해서 여긴 강입니다 여기는 갑방입니다 불려줘요 집뒤에 머이나무울이 많았네요 집뒤 모습입니다 집뒤도 산 밑으로 텃밭 자리가 있네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예요 화단에는 여러 가지 나무와 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안동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기하수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 건물이고요 화장실이 실내에 없고요 바깥 야외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길러 앞에도 바단이 잘 되어 있네요 바단이 잘 되어 있네요 바단이 잘 되어 있네요 바로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옥수수도 심어져 있고 들깨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뒤집어져 있어요 럼티들 앞에서 손을 배워 Administración 바단이 잘 되어 있네요 텃밭 뒤편에 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있습니다 텃밭은 300평 가까이 됩니다 집 앞에 텃밭이 명당이네요 위치가 좋습니다 아멘 목là 씹냄 cors 생각이 생각이 crazy 그리스스 28 앞에 산이 있고 뒤편도 산이 있어서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뒤편도 높은 산이네요 경치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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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